하와와저 조개화석 그 뭐냐 신성모독각이네 네 맞아요 축성 축성 진짜 오랜만에 집는 것 같다 천계단 프레고리 문명가르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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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빠바밤 음 헉 이거 사려 이거 사려 다 꺼져 다 꺼져 와우 고대마법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라가 불린 어디갔죠 아이고 불 까먹은 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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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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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를 저렇게 조업했는데 천국의 계단으로 하나씩 천국 보내버리네 천국 직행 너무 좋고 톡톡 흔신 영혼 방패 세장 연꽃 알파는 무슨 연꽃 헬리트를 잡으러 가자 학습 급소축성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뭐야 뽀뽀특 뽀뽀특 벨트 음..잘 못봤다 조용히 하세요 대인줄 알았네 딜 카드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애 빔 동선팅 급속불 디팩트가 아닌 캐릭터한테 좋은 비쥬 다음 손 꼬옥 탄식 병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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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사명자 한창영상 뭔데? 야 아 이 쓰레기같은거 윙부츠 우아 우아 이아르콘 아니? 왜 또 왔어 니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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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우아 아 우아 우아 하 웡 노다 진짜 꼴찌거리네 고기 덩어리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못쓸 건 없겠는데 교훈 교훈이랑 붕괴랑 둘 다 너무 잘 나왔다 병번마키나가 오히려 안좋은 상황 되죠 어쩔 수 없지 병번마키나가 병 väldigt 철기 병범마키나가 더군요 예상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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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네... 알파... 알파비졌냐고... 지배사색... 성수까지 들어가면은 첫 턴에 했는데 터져서 안될거 같은데... 깡깡깡... 두번째 급소 떴다... 지금... 뜨루가 좀... 모자란데... 증신지배가 나와야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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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받았겠다... 주판... 흠... 강풍밖에 없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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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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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이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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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어썬 음.. 역배.. 다시하면 깨지 않을까? 다시하면 깨지 않을까? 말하기 네베시스가 진짜 역배 왕이네 인마가 문제야 맨날 화상도 그렇고 불가침도 그렇고 다 교분각 좀 몰렸더만 경투업했어야 돼 교훈없는 화상 전투 참가만 빨리 놨어도 에이 꼴하지 않났는데 안타깝다 진짜 하짐석 격분 뭐고 이게 이래서 댁에 들어가 필요했는데 필요해도 뭐 안 나오면 그만인데 어떻게 하냐 즐겁다 안타깝다 비행기 비행기 아짐석 포션벨트 소주만 나오면 풀세트네 아이 미친나 이거 roadmap 어 mulheres . 어떤 . 타륜 울화장법 뒷처리 아니 너 너 너 임마오 너 불안한데 기가 막히네 귀신이네 골칫거리의 개네 페널티 박세 아닌 자기 내가 본사만 해도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에이 미친 게임 장불 회피도약 회피도 이야기다 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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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y 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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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외 손절 병불의 손절 같은 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너증저 손절 아이 되게 수비할 만한 거 저렇게 많은데 뭐 나와야 막지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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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等一下 오~~ 리턴 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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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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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이랑 회피 도약이랑 같이 잡힐 때가 참 코인으로 돈 벌었어요 와 생크유 생크유 코인 좀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타issible 매력 눈을 오 오 오오오 경각 이래가 사나 깨겠습니까? 아씨 2분짜리로 했네 드로 좀 더 줘 1골드 타로마 신뢰 쌈 코렉이어서 게뻑했구나 타겟 ihi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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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